네 안녕하세요 잼슨씨 잼슨기다라고 하구요 두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선 피디님은 네 아 김종현씨가 또 네 요즘 뭐 가장 핫한 분이시죠 여러분 김종현씨를 큰 맛으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자 테이프 있는 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서셔서 먼저 왼쪽부터 부르겠습니다 요즘 또 앨범되셔가지고 아 도킴이 나왔네요 너무나 예쁜 아 귀여운 도킴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서 한 번에 아잇 숙명을 취하고 나서의 우리 김종현씨 보시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네 가운데 보시면서 우리 반토킴이 화이팅 한번 갈게요 반토킴이 화이팅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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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화난 도깨비 나 화났다 이 정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씨 잠시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출연진 분들 오오오오오오오